시나리오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최종 가치는 심리적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마이너스 수익률 먼저. 두 번째, 마이너스 수익률 나중. 어떤 걸 먼저 선택하고 싶으신가요? 저 같으면 첫 번째, 마이너스 수익률 먼저. 구간에서 떨어지는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해서 평당가 낮추고 수량수 모아서 상승장 때 수익권 맞이하고 싶습니다. 같은 천만원을 똑같이 투자하더라도 기간별 수익률 순서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최종 가치는 크게 달라집니다. 마이너스 수익률 먼저 라는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수익률 나중 라는 시나리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려주기 때문입니다. 첫 번째, 분할 매수. 두 번째, 비중 조절. 세 번째, 공포 매수. 딱 세 가지만 원칙 지켜가며 매매 진행했습니다. 첫 번째, 분할 매수 보시면 XXL, TQQQ, 불즈 세 종목. 매주 월요일마다 마이너스 수익률, 즉 음전 상태일 때 정해진 날짜 매주 월요일에 그리고 일정한 금액 100만원 50만원씩 분할 매수했습니다. 보시는 표와 같이 종목 상태가 양전 상태인 경우 철저히 매수하지 않고 보류했습니다. 두 번째, 비중 조절은 항상 주식 50%와 현금 50% 비중을 두었습니다.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주식시장에서 정확한 주가를 예측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. 주가가 굉장히 저렴했을 때 현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생긴다면 기회를 놓칠 뿐더러 내내 후회가 남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음전 상태가 되더라도 이미 바닥 가격을 받기 때문에 쉽게 매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항상 기회가 올 것을 준비하며 현금 비중 50%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세 번째, 공포 매수는 지수가 무섭게 떨어질 때만 분할 매수 구간으로 정했습니다.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오래 보유한다 라는 철칙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수가 상승할 땐 사지 않고 현금 보유했습니다. 수익률 음전 상태일 때만 매수하고 나머지 상승 구간에서는 관망하고 현금을 모아갔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 3단계 과정만 거치시면 됩니다. 1단계, 폭락장에서 분할 매수 구간으로 정해서 매수한다. 2단계, 폭락장에서 매수한 물량을 가지고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. 3단계, 상승장에서 수익권 전환 시 더 이상 사지 않고 관망하며 다음 폭락장을 기다리며 현금 보유한다. 세 가지 원칙과 세 가지 과정을 거치신다면 상승장 맞이 시 플러스 수익권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. 정해진 날짜, 일정한 금액으로 매매하면서 실패 확률 낮추고 심리적 요소까지 챙길 수 있는 정리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입니다. 비중 조절, 현금 50% 항상 보유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상승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 50%의 물량은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. 하라카 행보장에서는 3배 레버리지 분할 매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. 한국 부동산의 우상향 관점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면 미국 주식 상승 사이클 왔을 때 3배 레버리지는 150%에서 300%까지 수익률 가능합니다. 다시 정리합니다. 3배 레버리지 ETF는 한국 부동산의 우상향적 관점과 정리식 원칙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면 미국 주식 상승 사이클 맞이 시 150% 이상 수익 가능합니다. 지금 주식을 사는 행위는 우량한 숙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우리가 모두 격리 침체를 예고하고 있지만 격리 침체 이미 지나갔거나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.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원칙에 맞춰 오늘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습니다.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.